선천이 오빠는 오늘 집에 있는 거 맞지? 얼굴을 못 봤네. 승혁이도 안 왔지? 승혁이도 안 왔는데 왜 이렇게 늦겠지? 연수도 안 왔고. 진짜 왜 이렇게 늦어? 데이트하나 보다. 그럼 연수랑 승혁이랑 데이트한 거겠네? 왠지 그랬을 것 같아. 부럽다. 반짝이던 도시의 불빛도 하나둘 자취를 감추는 깊은 밤. 연수랑 승혁이 너무 안 오는 거 아니니? 진짜 안 오는 건데 이렇게까지 안 오는 건가? 알았다. 취해야 돼. 좀 더 적합해. 나는 그냥 문제없다 생각하는데?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요. 조금. 그냥 뭐 만날 시간이 있어야 돼. 나 지금 제일 거의 뭐. 큰일 났었어. 언니 승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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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데이트한 적 있어요? 응. 소수고론가 있었어. 응. 그거 말고 아무래도. 응. 뭐예요? 내 얘기하고 있었어.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. 응. 나도. 나도. 걱정돼서. 응. 걱정돼서. 이 심혁이. 뭐가 많아. 응. 마귀하는 게. 아이 예쁘다. 만나 띵. 아니야. 자기한테 잘하고. 눈썹을 좋아하대. 킥이. 저도 좋아한다. 너는 뭐야? 도대체? 진짜. 근데 너무 안 오긴 한다. 지금 2시 넘었어. 어디 갔고? 가린 것 같아. 최종 월리에 꼬는 기계라던가